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.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. 1라운드 뒤에 전주가 옮기고, 검은색 트럭 뒤에 장수현이 옮기고 아이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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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도 올리고, 부드럽게 해주세요. 바디, 강도 맞구요. 정규범, 선진합니다. 네, 네네. 원투한번 정규범, 그리고 앞서. 네, 이렇게 앞 서. 그리고이니까 정규범, 오른손 커버 좋다 아잇잼 좋아 하나씩 하나씩 아잇 좋았지 오른손 가드 오른손 가드 아잇 쁘어 아잇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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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 귀여워 귀여운데 귀여워 오우 자유인들 조심하 화이팅 자유인들 자유인들 좋아해줄텐데 주범이 앞선 좋아 주범이 줄 것 같아 뭘 짜야 하는지 여기 새끼 겉에 낼 수 있겠네 안 먹히는데 왜 안 먹히는데 좀 네 집에서 내가 기사여가지고 새우야 모인다 모여 아 파괄해 모여 오우 나이스 화이팅 침착하게 나이스 칩부터 구공 화이팅 아 규봉이 잘한다 2라운드에선 그런 부분도 조심히하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해보자 다시 한번 더 해보자 다시 한번 더 해보자 또 큰가 들어오는데요 발피해 좋습니다 아 살짝 조직해 아 열릅니다 발피한 거 한 방만 조심하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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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만 조심해 그렇습니다 태도 한번 주고 앞쪽 러브를 계속 jun ni 공격하고 바꼈습니다 아유 왼 네 주먹을 받아주지 말고 흘려야지 아 나이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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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돼! 봐야 돼!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wise 좀 보여줍니다 속수 pedestrian 이제 많이 disease yeah e 아주 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음... 이제 선 나오기 시작됩니다 근데 제주도를 한 번만 보고 들었습니다 주범이 앞선 좋다 저기 앞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허 뭔가 지레 풋될 때 라이트에서 떠났으면 장샤라이 선수의 파워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. 정규범 선수는 본인의 흐름대로 계속 환불이 될 것 같아요. 기범아 앞선 더블. 아래 한 번 수이셨라. 앞선 더블. 조금씩 전진하는 정규범. 앞선 더블. 이렇게 계속 앞면충에 즙을 벗는 즙을 벗는 즙을 벗는 즙을 벗는 즙을 벗는. 에이. 아, 그렇네요. 마시면서 또 한 번 업고 시도해봤습니다. 네, 조심해야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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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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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미네이션 들어가나요? 정기범, 앞선. 작은 , 대野 frick 고iasiot. 네, 네, 네. 미술로에 왔습니다 반찬하이 중국선수는 베리스틱을 하지 않아서 걱정거리는 바짝 붙습니다 네 한 라운드 시간 얼마 없습니다 중국선수 약재법으로서는 전략을 시켰었는데 하운드부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 전략을 시켰습니다 전략을 시켰습니다 전략을 시켰습니다 네 네 네 규범이 잘 보고있다 그렇습니다 순간 동심하면 이제 안면으로 나올수가 있어 세트 하다 좋다 규범이 라이트가 잘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위이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아우 정규범 인정해야 된다 정규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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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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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쪽 다리쪽 혹시 박수 나오는 중에서 다리쪽은 더 많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더블을 사용했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왔구요 하지만 다대에 막혔습니다 원래 기부마 그렇게 더블로 더블로 잽으로 더블잭 잠시하라 이 선수 아 네 아 앞선 정신하라 라이트 크게 나오는거 아 아 아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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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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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천하이 자, 빠진다. 야, 또 빠진다. 이거 핑곤 당해. 에이, 에이. 이기까지 잘 어울렸어. 영균아, 화이팅! 아이, 좋아. 다음에 나가지. 번다, 번다, 한 번 더. 영균아, 화이팅! 야. 저거, 저거, 저거. 샙 좋다, 샙 좋아 X9. 한 번에 피워하지 말고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정경호, 하이팅! 정경호, 화이팅! 정경호, 화이팅! 화이팅! 장경호, 화이팅! 샙. 샙 좋다. 확신하셨어? 오우 오우 피아니가 이렇게 카보에로 마주구 카보에로 마주구 짱짱 좋습니다 8호 세트죠 장시아 라인가 계속 큰거 노릇을 아잇 들어왔다 들어왔다 그리고 바드 많이 내려갔고요 장시아 라인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앞선욱 앞선욱 여전히 정규환 선수는 가드 잘 붙여주고 있습니다 위험만은 가슴이라 본인도 가슴 줄어서 아 또 안 들어갑니다 아 좋다 다음 라운드 프리스타블이 되겠다 가볍게 스튜디오 가볍게 트럭 나오고 소모가 갈테고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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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멋있다